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이 창원시 최초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. 삼성창원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향후 3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으로 운영된다고 전했습니다. 상급종합병원은 국내 의료체계 중 최상위 의료기관을 말하며 각종 암, 심내열관 질환 등 중증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진료는 물론 수련이 교육 등 12개 평가 기준을 충족한 병원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. 삼성창원병원은 효율적인 의료자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 환자 쏠림 현상과 의료 격차가 줄어 지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